자천역에 이어서 원내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장개통을 하기가 좋긴 좋다. 원내마을 5일장 점점 발전하겠다. 고리원전이죠. 원래 역사입니다. 통에 쓴 2단계 연장개통을 갖다. 연장개통을 했다가 이렇게 판례카드를 붙지는 않네요. 여기가 영무실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천역보다는 조금 못하네요. 보존행이 4시18분입니다. 보존행이 4시18분입니다. 살았다. 이쁜아를 3단계 사거리가 3단계 사거리가 3단계 무산로 3단계 사거리가 4단계 사거리가 3단계 그러니까 빠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여섯개만 찍으면 다 닮네요 시간이 늦었어 오늘은 원래까지만 하고 가랍니다 모처럼 지인들하고 약속이 있어 가지고 향어를 한소리 하려고 가야되겠다 원래 여기에 플랫폼이 되겠네요 여기도 스크린도화가 설치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지역에 스크린도화를 설치한다고 그랬구나 4시 46분이네